오랜 만에 오랜 만에 미국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 설마 이노래 저작권 걸리나 전부? 저작권 체크 좀 해야하는데 올려보고 저작권 올리면 안쎄야지 앞으로 2시간 남았고 하나을 스피 잡으러 가자 이서 한번 더 놀려야겠다 근데 이거는 잘하면 꼬라마 깨는데 우후우우우! 잠깐만 꼬리가 안보이는데 Pcho 이거 야 이거 되냐 지림 그리고 나는 죽었군 크으 역시 일본 비행기야 개좀 하나 둘 셋 아 죽었네 방금 시 일본이니까 가능한 기둥이지 뭐 기둥이라기보다는 뭐 선의 능력이라고 선의 능력이라고 해야되나 다른 나라는 이러면 꼴아 봤거든요 역시 일본이야 시리 저랩 독파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진 않지만 이게 충분하진 정말 issen 어 뺍시다 스읍 들어가도 될까? 아무런 꼬리 잡힐 것 같은데 나도 좀 위험하네요 빼야 겠다 칸이 없네 누구냐 잘하면 굴러 가겠는데 잘하면 굴러 가겠는데 이거는 개판이기 때문에 저도 언제든지 뒤잡혀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개판이기 때문에 저도 언제든지 뒤잡혀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붙잡혀 죽을 수 있을까? 이거 안 돼? 이거 죽을 수 있을까? 그거 죽을 수 있을까? 이거 죽을 수 있을까? 이거 죽을 수 있을까? 4 4 5 5 5 5 아 에임 예임 띄웅 저기서 뒤에 맞네 아아이 아깝네요 스치면 불나는구만?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 제로기가 선회가 좋아가지고 뱅글뱅글 돌 때 꽤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타는건데 확실히 재밌어요 일본쪽이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쏘면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쏘면 이러면 아무것도 안보여요 시린다 진짜 대단한거 같애 실제 조종사들 뭐 적절하게 그냥 꼴찌했네 와 업그레이더 피니쉬 아이씨 아 이거 살 수 있는거네 조금씩 참 아이씨 배고파 다는 수 있는거리 너무 좋은거리 어딜 감사합니다.